아유, 짤따라 봐볼까? 한 분, 네 분 아, 또 가보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선생님과 이상형이가 만난다 하나가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돼? 아, 왜? 그래서 쟤네는 썸이야 뭐야? 어, 글쎄요? 장화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좀 더 가까이 놔줄게 아,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눈이 좋아져서 와볼게 응?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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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잘 보인다 어디 다녀온 거야? 스마일 날씨 갖고 왔는데? 그렇구나 어? 어디 갈라고 또? 이번엔 내가 팝콘을 갖고 올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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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이고 이번엔 안 뚫렸다 헤헤 어, 이번엔 스탠딩 마이크 변수해 아, 그만해, 그만 하나, 둘, 셋, 얍! 이번엔 내 모자를 걸쳐볼게 하나, 둘, 셋, 얍!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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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수술, 빠른 회복 비앤빛 AI 스마일 날씨 아, 잘 안 풀리네 나 자료 찾은 건데 한번 이거 좀 봐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너 눈 대박 다시 벗어봐 다시? 다시 깨봐 아, 나 좋아 안경 올려, 안경 내려 안경 내리지 말고 올려? 안경 올려 안경 내려, 안경 올리지 말고 내려 올릴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안경 도착! 시력 교정술 고민을 던져버릴 비앤빛 AI 스마일러식 지나면? 응 자리를 내놨다 맞아, 그거 좀 푹 쉬어야 된다 하더라 어제 눈소설해서 잘 안 보일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설마 우리 다친 거 아니야? 짱!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제 눈에 모든 안경과 렌즈를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 와, 제 스마일러식 했다 했지 잘 가 안경과 렌즈를 향한 행복한 안녕 비앤빛 AI 스마일러식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열심히 수술 받아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을 안 받겠다니 제 각막 조직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절개하려 하면 각막들도 느낄 거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비앤빛 AI 스마일러식인데 각막을 2mm 이내로 최소 절개해서 수술 시간까지 단축시킨 다음 눈으로 가는 부담을 다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비앤빛 AI 스마일러식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막 손상을 최소화 비앤빛 AI 스마일러식 우리 간다 수고 뭐야? 다들 어디 가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 2월 14일 키스데이잖아 너 남친 거 없어?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냥 없을 수 있지 육아? 걱정? 없어요 안구 건조증 발생 확률 최소화 비앤빛 AI 스마일러식 네 비앤빛 강남 밝은 세상 안과입니다 네 비앤빛 강남 밝은 세상 안과입니다 네 고객님 비앤빛 강남 밝은 세상 안과는 47만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당신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추천합니다 27년 노하우와 최첨단 인공지능의 환상의 콜라보 비앤빛 AI 스마일러식 데이터가 47만 개 대신 뭘 본거지? 비앤빛 강남 밝은 세상 안과